마늘을 넣어주고 마늘을 넣어주고 엄마 그냥 나와도 돼? 엄마 나와도 돼? 안되지? 나 나와도 되냐고? 어 안정만 넣어야 되나? 아니 그건 아닌데 부끄러울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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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울까 부끄러울까봐 그럼 보여주지마 새고지합시다 새고지합니다 새고지 같이 키우니까 이거 할 때 조심해라 이런거야 네 뚜껑이래? 간장 뚜껑 찾아뵐게 자 진짜 설거지합니다 뚜껑은 내가 조금 이따 차려줄게 응 펑펑을 잘라줄게 펑펑을 잘라줄게 엄마 이거 좀 눌러주면 안돼? 펑펑을 잘라줄게 펑펑을 잘라줄게 짰어요? 엄마 크롱까지 잘라줄게 프로다우메라고 귀걸 바꿨어요 원래 이모 귀걸이였는데 이모가 나 줬어요 설거지하고 또 온다 아메 오늘도 밥값을 하기위해서 말도 싫어합니다 엄마 이제 없지? 응 네 이거 이게 옛날거 젓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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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데? 물찍으면서 설거지하니까 짠짠짠짠 젓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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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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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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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설거지하고 그리고 아빠랑 같이 할머니 집 가서 나물 배달을 좀 할 거에요 물 한 대 머리가 많이 풀렸어요 파 발을 했는데 그게 다 풀려가지고 파 발길 없도록 없도록 제가 애용하는 젓가락 근데 이 젓가락만을 고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뭔가 느낌이 좋다 할게 저희 집 공식 요구르트 숟가락 소금 소금 과자 간다 간다 끝나려면 또 한 개씩 생기네 깨끗 깨끗하게 내가 할게 내 일자리거든? 뺏지마 뭐 이렇게 김치가 많아 설거지에 꽃은 역시 행주로 주위에 물기를 정렬해주는거야 자자자자자 끝! 행주 한 개 더 빨아야 돼 끝! 치킨 자 끝! 치킨 자 끝! 이제 아빠랑 할머니 집 가서 음나물인가? 그거 갖다 드려야 돼요 안녕 뿅!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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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